찬흥에 사암 대우에 아래 키낭 이십바리네 돈 세탄 탈란 능바이 한 장씩 드립니다 렬팡 루어 범차 담아마라이네 렬팡 루어 범차 담아마라이네 세탄 탈란 능바이라카 타매름 잡봅하이 아 공개놀씨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영화 기술자들라는 작품을 촬영 중이고요 또 영화를 열심히 찍으면서 개념이 있으므로 다른 방면으로 팬들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밤 vote 땅에 타리인데 렬팡 루어 범차 담아마라이네 그리고 그 한국에 대화가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 타이밤 아산나 조금씩 많이 다른 분간에 엔괴하게 얘기해 오기 Navi 응 세번째 저장 뭐 타맺이 자산태람라고 깐어봐 팬밴 지금은 일단 많은 팬분들과 만나는 그런 기관이시군요. 다음 작품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팬분들이. 아 근데... 물었네. 아아. 전 얘기는 안 나요? 네. 내가 다 알아봐. 어땐 우리 빈이니까 다. 우리 빈이시래요. 타인 우리 빈이시래요. 반갑습니다. 수수 우리 빈. 왜 저러지지? 진지지. 진지리야. 네. 상속자들. 화이팅. 화이팅. 일단 가만히 서게 보세요. 화이팅. 만약에 정말 우리 빈이고 상속자들 봤으면 한 번 연기해보라고. 못하겠다고. 고봐. 헉? 어? 이거 지금 연기한 거지? 어? 우리 빈이만 그게 나아. 우리 빈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지. 저희 공식 팬클럽 이름이고요. 뭔가 좀 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름 공모를 했었고. 네. 어? 조금 많은 분들이 우리 빈이라는 이름을 좋아해 주셨고. 네. 이렇게. 너무 많은 뜻이 담겨있진 않지만. 좀 어경도 좋고. 또 저도 좋았고. 팬 여러분들도 좋아하셔서 결정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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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rmcy의, 네, 미키야가 콜레칸, 아, 네, 네 미키야가 콜레칸, 아, 네, 네 미키야가 콜레칸, 아, 네, 네 아, 네, 네 아, 네, 네 네, 네 네, 네 네, 네 굉장히 즐거운 방송이었다고 그래서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낸고 추억 많이 만들었던 거에요 고마운 고맙고 고마운 네 ทำ 고마운 이 팔찌는 제가 평소에 많이 하고 다니는 아깨는 팔찌인데요. 선물로 드리고 싶겠습니다. 루스에 굉장히 굉장히 싱크맨 sock. 라는 모습이 있어요 아 오늘 잠을 제가 제일 진수한 핫장은 이 interior 여기 있어요 이 Wrang을 제거하고 있어요 sewed it a péicle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obra가 먹을때는 vey가 있으면 성판이에요 네 일단은 그냥 걸쳐 놓는 것만으로요. 일단 받아놓을게요. 가가지고 낄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남용생이 한 명씩 생겨나고. 진짜 끼시는 거군요. 네 제가 평소에 많이 뛰고 있구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먹고 싶은 거 놀러가고 싶은 거 다 얘기하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하하하 елоんです 롱락 וג 롱락 롱락 태국과 사랑에 빠졌다 롱락 롯데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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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